Q. 내가 촉이 좋고, 꿈을 꾸고 이런 것들 없냐고 얘기를 하거든요. 촉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조상에서 빌던 주력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사주예요. 그렇다는 거는 우리같이 약간의 반무당, 그러니까 무당은 아니더라도 반무당 사주 정도는 들어있다.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중심이 돼야 되는 사주예요, 이 사주는. 내가 누군가 끌어오고 리더십 있고 이런 일을 또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내가 재미가 없는 것들은 하고 싶지가 않아. 호불호가 본인 같은 경우는 분명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 남한테 지는 것도 싫고 정말 자존심이 센 거야. 그리고 직업도 어중간한 직업을 잡으면 안 돼. 정말 완연한 전문직들 있잖아요. 내가 기술을 배워서 그런 전문직이라든가. 완연히 전문직으로 들어가야지 나의 사주를 땜을 미안해. 나의 사주를 땜을 할 수가 있지. 그 한마디로 우리 연예인 반무당 팔자, 무당 팔자 다 똑같다고 하거든? 그게 본인은 들어있어. 그리고 내 만족감도 있어야 돼. 재미만 따르지는 않아.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뿌듯한 만족감, 성취감 이것도 있어야 되고 밖으로 계속 나가는 사주예요, 이 사주는. 안에 들어앉아서 살림만 하면 절대 안 돼요, 사주야. 그리고 남자도 연애를 해도 내가 휘어잡아야 돼. 그렇게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이 사주가 남자 사주가 섞였다기보다는 여자인데 굉장히 강직한 사주 있잖아. 부러지지 않아. 그래서 힘들어, 본인은. 융통성이나 유동적이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너무 완연하고 내 직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을 좀 어렵게 생각해, 그리고. 그걸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. 맞아요. 우와, 신기하네. 너무 신기해요. 처음인, 처음 이런 데. 처음 정말요? 네, 처음 이런 데 업 와가지고. 근데 전문직이거든요, 기술 배워서. 그러니까 이거는 미안해? 일단. 이건 삐처리를 할 거예요. 본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할에서 할한다고 절대 안 돼. 내가 받아가고 싶으면 받아가야 되고, 상가고 싶으면 상가야 되고, 가끔씩 즉흥적인 것도 있어.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야, 그냥 넌 다 필요 없고, 점 보러 다닐 필요도 없고, 그냥 네 최대로 살아. 이 점사가 나오는 분이야. 왜냐? 누구 말을 어쩌고 저쩌고, 내가 본인 점사를 어쩌고 어쩌고 봐도 아닌 것 같은 거는 맞다고 해도, 팥빵에 팥이 들어가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. 본인은. 안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점집을 다닐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. 그냥 단지. 1년에 한 번, 무언가 내 올해 온 새가 궁금해요. 그럴 땐 그냥 보러 가요.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필터링이 있어, 본인은. 맞아요. 듣고 싶어. 그래서 점 볼 필요가 특별히 없다는 거야. 그래서 아, 네 최대로 살아라.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. 점 보러 많이 다닐 필요도 없고, 본인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니면 이겨먹을 거야. 무당들을 이겨먹을 수 있어. 아, 제가요? 같지도 않네. 왜냐하면 많이 다니다 보면 어느 집이 잘 보고 안 보고 이걸 대략 알거든. 애동들은 또 우물쭈물하고 뭐하고 하면 뭐야 이거. 이런 사람이 그냥 점 보러 다니지 말라는 거야. 그래서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. 점 보러 다니지 마. 애동들은 상처 입고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단면적으로 또 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냥 너는 네 쪼대로 살아라. 그리고 외가 주력, 본인의 외가. 외가 집 주력에서 본인을 도와주는 조상령이 있어요. 할머니 자로. 오, 진짜요? 그래서 그 도움을 좀 받고 산다.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. 그냥 내가 다 휘두르고 살아야 되는 사주이니까 그냥 휘두르고 맘 편하게 살아라.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요. 중순이니까. 저는 이제 그 결혼이나 연애 쪽에 이렇게 지금 그게 잘 안 풀리거든요. 그쪽이. 왜냐하면은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야. 내가 남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. 조금 나긋나긋하고 애교 있고 이런 여자가 좋은데 본인은 그게 안 되는데. 안 돼요. 그러면은 좀 애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나아. 야,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내 연애에 따라와. 이게 나아. 오히려? 누가 나를 고치려고 그러거나 그건 너무 싫어. 그래서 차라리 연아를 만나거나 동갑이나 연상이더라도 내가 좀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.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나아. 그러니까 막 휘두를 수 있는. 그렇지. 그리고 차라리 결혼하더라도 좀 아들같이 내가 챙겨야 되는. 세상에. 그게 나아. 안 그러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저 이 시앙놈이 이 소리 나오거든. 그러면은 어파치고 뒤치고 막 맺히고 해야 되거든. 본인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낫다. 애교는 때려주게도 못 부리겠거든. 아, 오빠. 이런 거 싫거든. 그러니까 그거인 거야. 누구는 애교가 많아가지고 오빠 이래가지고 막 5만 원 용돈 받고 10만 원 용돈 받는데 오빠 웃기시네. 난 내가 남아줘 볼 거야. 맞아. 이 사주야. 그러니까 그 벌금 거랑 상관없이 제가 벌어야 돼요. 아쉬운 소리라고 그걸 또 아쉬운 소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어, 그렇기 때문에 난 그냥 내 쪼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남자도 그런 남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. 연애가 안 되는 거는. 그냥 일반 여자의 성량이었다고 하면은 연애가 됐겠지? 아직 임자를 못 만난 거예요. 내 성량이 안 맞으니까 와꾸가. 근데 정확히 맞아드는 사주도 그런 궁합도 없어.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성량이 생김새가 이러이러하니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. 그게 편할 거다. 그럼 저 언제 만나요? 언제 만나냐고. 그것도 알 수 있어요? 이게 호불호가 남자를 볼 때는 정확해. 연애 시작도 힘들지 않아요? 네. 지금 4시라는 거는 내년에 35시된다는 거잖아. 만으로 하시는 거죠? 그렇지. 음력으로 한 거지. 지금 바뀐 그 만나이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보낸 그 나이로 한 거. 원래 우리들 나이. 태어나자마자 한 살 나이. 내년에 남자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 짝은 아니야. 제 짝은 언제? 그렇다고 되게 여자 여자 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남자를 찾는 그런 격도 아니야. 본인은. 근데 외로움은 많이 타긴 하거든요. 제가. 근데 그 외로움 때문에 해소하자고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만나진 않아.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도 힘들다는 거야. 네. 해만이 말을. 아직 임자를 만날 땐 아니다. 내가 조금 시집에 이제 문이 열리고 시집에 가는 머리를 올리는 그거는 서른 몇 월쯤 들어와요. 여덟이요? 응. 와우. 저 지금 다섯인데 여덟이요? 응. 왜 늦다고 생각해? 근데 솔직히 지금은 제가 결혼 생각은 없긴 한데 어중간한 남자랑 어중간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것도 본인은 힘들겠지만 그 결심이 서지도 않겠지만 어중간하게는 아무것도 본인은 하고 싶지는 않거든. 그래서 내가 제때 임자를 만나고 내 결혼운이 열리는 거는 일곱에서 여덟 투전이다라고 보면 돼요. 그때 만나는 남자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고 그럼 저까지만 제가 누가 있어도 그럴 임자는 아니다. 그렇지. 그냥 경험을 삼아야 되는데 그 경험 삼는 연애도 본인은 하기 싫거든. 못하러 연애 경험을 삼아? 내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면 만나는 거지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마음에 들어야만 만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. 너무 어렵더라고. 그게 그냥 내 사주의 본인 사주의 생김새이기도 하고 본인 성량이기도 하고 그걸 이겨먹는 남자는 싫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주대로 진짜 가는 거예요. 싫네요.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너는 네 쪼대로 살아가. 네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말고 그게 굉장히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야. 그게 맞아요. 안 잘생겼어. 기준이 있어 기준이. 그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왜 매한 데 저희가 좋아해요. 그렇지. 그게 문제인 거야. 그 기준인 거예요. 그냥 어중간히 이 정도면 그냥 연애는 해도 될 것 같다라고는 보통 여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 기준이 없다는 거야. 진짜 내가 좋았고 내가 끌리고 남들이 내 눈에 괜찮으면 나는 만나야 돼.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막 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. 안 들어와야죠. 내가 직접 겪고 경험을 해야 돼. 아니면 빨리빨리 버려야지. 그냥 이 정도가 되는 거야. 그거를 어쩔 수 없어. 사주의 생김제가 그러한 걸 어떻게 그래서 본인한테는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연애가 힘들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맨날들어요. 근데 내 사주가 강직하기 때문이에요. 나뜻함이 없어서야. 맞아요. 저는 그런 게 없긴 해요. 성격상. 저도 최근에도 그런 쪼다 병신 같은 녀석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이 다 쪼다 병신이라 했는데 저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최근에 겪고 아 아니구나 하고 끊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내가 경험을 하고 겪지 않는 이상은 옆에서 야 이렇게 병신 같은데 왜 만나가. 가만 있어봐. 난 아직 모르겠으니까. 그리고 내가 갖고 진짜 아닌 것 같네. 이거까지 해야 돼. 아기로 따지면 지금 거진 촉감 놀이인 거야. 내가 만져보고 뜯어보고 먹어보고 다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야 내 식성이 풀리고 내가 딱 알아들었을 때 이제 질린다고 버리던 질려서 버리기보다는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버리던 그거를 직접 씹고 뜯고 만지고 다 해야 돼. 본인은. 맞아. 쉽게. 그래서 그냥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. 우리 할머니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.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어요. 문제없어. 문제없어요. 연희야 옳고 그름이 또 경험을 하면 너무 확실하거든. 나이를 먹을수록 더 확실해질 거거든.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더 생길 거거든. 그래서 애초에 아닐 것 같으면 냄새부터 딱 맞고 어이 이게 될 거란 말이지. 아 나중에. 연륜이라는 건 무시를 절대 못 하거든. 제가 전문직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일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걸 저는 그러니까 이름을 좀 알려야 되거든요. 내 자존심에 내가 실패라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미친년처럼 나는 그 소리가 나와서 그래. 미친년처럼 하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청소를 해야 돼. 완벽하게 해놔야 돼. 본인의 강박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. 무너지지도 않겠지. 그렇게 살면 무너지지 않아요. 무너지지도 않겠지만 무너져도 내 자존심이 상해서 본인은 다시 올라가야 돼. 그건 맞아요. 그래서 염려가 별로 안 돼 나는. 그래서 네 쪼리로 살아 이러는 거야. 이해했어? 네. 아 그렇구나. 알겠다. 했지? 더 궁금한 거. 아 더 궁금한 거. 저 건강. 저희 가족 뭐 이런. 가족력에 병력이 있지 않냐고 소리가 나오는데. 있죠. 그거 조심하면 돼요. 아 그거요? 응. 그게 저희 엄마, 할머니 당뇨가 저도 이제 그런 건가요? 조심하면 돼요. 그것만 조심하면 되나요? 오래고 제가 그런 건 없나? 사고수나. 사고수라기보다는 남들 하는 거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어. 예를 들어 술을 한 잔 먹었어. 근데 펀치를 친대.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어 그런 거는 하지 마. 왜냐하면은 조금 지금 뭐 뼈나 이런데 올해 다칠 수선 조금 금이 가거나 이럴 수선은 오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라. 괜히 놀자고 웃고 뭐하고 하다가 놀러 나갔다가 조금 다치는 수는 들어오니 조금 내 몸을 올해는 조금 수그리고 아껴라. 알겠습니다. 됐어? 네. 응.